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물론 부산의 수건과제까지 해결해줄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2030 엑스포 유치 경쟁에 뛰어든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행사인 엑스포를 유치하면 우리나라는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부산 엑스포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 국내외 방문객 수는 3,480만 명. 개최지가 부산으로 결정되면 생산 유발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등 경제적 가치만 61조 원에 고용 창출 효과도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부산시는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크지만 부산이 더 기대하는 건 사실상 엑스포 기반 시설입니다. 6개월간 엑스포를 치르려면 국내외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게 부산을 오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체계의 혁신이 대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박람회장이 운영되는 북항을 비롯한 원도심의 대개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재부, 산자부가 추산한 부산엑스포 총 사업비는 6조 5천억 원, 이 가운데 시설 투자비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다 원도심 대개조 분야, 북항재개발 1, 2단계 부두 이전과 경부선 지하화, 미 55보급창 이전, 우암 영주 고가교 철거에 가속도가 붙고, 도심 접근성 향상 분야, 가덕신공항과 부산형 급행철도, 북항연결트램 등이 엑스포 개최 전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 명소 조성 분야, 세계 최초 북항 해상도시와 세계적 미술관 부산분관 등도 엑스포 전에 문을 엽니다. 다양한 종류의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게 되고, 도시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모멘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부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의 재건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엑스포는 수십 년 끌어온 부산의 수건 과제를 해결하고, 남북권 발전을 이끌 중추도시로 부산을 도약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엑스포 개최에 사활을 거는 진짜 이유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KBS 뉴스 노준 911입니다. KBS 뉴스 노준